안녕하세요. 13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김우지입니다. 매일 하루필인. 여러분 매일 따라오고 계시죠?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그냥 모다놓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앞서 나가면 돼요.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똑같이 저번 시간과 똑같이 제가 라이드를 이용해서 리듬을 칠 거거든요. 보시면 제 거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이거 리듬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 흔히 악보 보면 드럼 악보들 있잖아요. 가요나 트로트나 이런 거 보면 이 리듬이 정말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거고 필링 같은 경우는 궁궁 딴따 할 때 심벌 그 다음 치 따다 뽕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이엣 오픈하면서 힘껏 내려 꽂아주세요. 그러면 요런 사운드가 나옵니다. 아시겠죠? 처음부터 해볼게요. 시작 시작 오케이 한 번만 더 시작 오케이 한 번만 더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이번 시간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. 즐거운 영상이었죠?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밑에 악보들 잘 따라 하셔서 더 좋은 피린들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하나 기다려주세요. 안녕 구독 구독 아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